현대오피스 탁상형 전동 문서세단기 PK-350CC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좋은 아담한 크기로 A4용지 기준 1회 최대 2맥까지 세단할 수 있습니다. 세단칩은 작은 꽃가루형으로 정보 유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. 편리한 3단계 스위치로 쉽고 간단하게 세단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스위치를 역회전으로 옮기면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. 문서는 물론 CD와 카드까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세단하며 똑똑한 자동센서로 파지암이 열릴 경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단이 정지됩니다. 투명창에 서랍식 파지암으로 세단물의 확인이 쉽고 CD 카드 파지암이 별도로 있어 분리수거 시 용이합니다. 자세히 알아보자 이쁘럼 이 아이코음 자동 정회전으로 스위치를 위치시킵니다. 세단할 종이를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문서가 세단됩니다. 세단 중 스위치를 전원쪽으로 옮기면 세단이 정지됩니다. 다시 세단을 원하시면 스위치를 자동 정회전 쪽으로 옮겨줍니다.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. 전국을 일회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보장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